하나 둘 셋 춥니다 짠 이게 뭐야? 데뷔 영상이라 한 대기 최신 3년 6월 방탄소년단에 5일차? 네 형 5일차 아아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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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해가 애기고 2, 3, 4, 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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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이게 귀엽잖아 해몬이 형 어디로 이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한 번 더 가 볼게요 이거 없었으면 2, 3, 4, 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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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하하 야 랩에서 랩축 오우 이어 왜? 오우 이어 왜? 야아아아 아하 아들에게 좀 오영쾌을 당하는 박고 있습니다 아아 그지암아 안녕하세요 룰몬스터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찬스빌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유 김창빡하네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와아 에이 마이 마이 아 정국이 어딨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마티영 진입니다 팀에서 박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연합니다. 많은 한국 스태플분들이 저희에서 이제 이름을 기본도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희처럼 비보리만은 비보리만이 파랗게 해가서 비보리만은 반응이 없다고 인형 평을 내는 제기피하는